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욕기구요. 1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수하사람 빌다시 말하였다. 네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네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짐승처럼 어리석게 여기느냐. 네가 분을 못 이겨 네 옷을 찢는다 해서 이것이 땅을 흔들어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아기는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집안에는 등불이 꺼지고 온톡 어두움만 있을 것이다. 아기는 힘찬 걸음걸이도 맥이 풀리고 자기가 꾸민 꾀에 자기가 빠질 것이며 그는 제 발로 그물에 들어가 발이 걸리고 발 뒤꿈치가 그 덫에 치어 잡힐 것이다. 땅에는 그를 잡아먹을 올가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의 길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아기는 굶주림에 시달려 그 힘이 빠지고 재앙이 그 곁에서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좁먹고 그의 팔다리를 삼킬 것이다. 그는 안전하게 살던 자기 집에서 뽑혀 무서운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갈 것이니 그 집은 유황을 뿌려 소독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며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추방되어 빛의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로 쫓겨갈 것이며 그에게는 유가족도 없고 후손도 없을 것이다. 동서사방에서 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며 놀랄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욕의 새 친구와 욕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빌닷의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은 거야. 언제까지 말하고 있을래? 그 입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으니 네가 무언가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 넌 악인이 틀림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지만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오점이 있습니다. 그 오점은 뭐냐 하면 잘못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흥함이 혹은 망함이 나의 행위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되어 있던 걸 보면 네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네가 네 삶의 주권자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잘 살아서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욕기가 더 그렇죠. 욕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친구들도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은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아닌데? 이것은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흐름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욕이 납득되어 머리로서 이해하고 납득되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 모든 것들에 근거해서 내 삶의 퀄리티. 내 삶이 좋은 삶인지 나쁜 삶인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그렇게 고백했었죠.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착하면 상을 받고 못 되면 벌을 받는 거면 형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 의지, 온전하지 못함을 넘어서서 진정, 온전히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선하심을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어려움 앞으로의 불안함 다 있지만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에 부족한 나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에 그것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겠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 선한 하나님으로 신실한 하나님으로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백의 이야기하고 있는 빌닷의 이야기는 맞는 말 같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겠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의 개념을 생각을 넘어서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무지,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믿음은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것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 저희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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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